1,2,3 좋아좋아 기르기 하나 쐬리고 헐탈이 저기 정전기 보잖아 하하하하 달달합니다. 달달해요 이번엔 어차피 부산도 이제 안갈 수 있어 아 이번엔 이제 거의 나한테 왔다 나한테 왔어 조금만 정신차리면 돼 야 균열! 하하하하 균열이 하나 안생기네 균열이 어? 보사진거 없어졌다 정전기 빡치맞치 그렇지 동주를 털어가고 좋아 1등 다시 해봐 괜찮아 왼천아 와 왼천사 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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